아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먹어볼것은 도미노 피자 글램핑 바비큐 슈퍼시드 함유도 를 라즈를 구매해보았습니다 아 썸네일부터 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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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좋아 무구요 이준호님 후원 900원 상원은 영어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900원 후원 고맙습니다 어 아 위치가 좀 애매한데에다 뿌린것같은데 접선장소에 뿌리고마라구 아 아 피클 좀 버리고 올게 아 아씨 아 아 여기다 버리면 안되겠어 아 아 여기 있구나 아 왔다갔다 여기 기차로에 끄는 아 아 아 아 이거 피클을 꼭 국물을 가득 채워야되다 조금만 덜만에 있어도 좋았을텐데 아 아 Athens 하uries 벌뜩 취미고기 시작하다면서 한 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성아닙니까 그지요 아 모양새를 또 한번 보시지요 아 그렇습니다 곧 음 감자인가 그런거 같군요 아 고기맛 장난 아니네요 와 스테이크가 들어갔었는데 고기맛이 와 저거 아 푸 초이스 푸 초이스 제가 요새 피자를 먹으면서 느끼는게 뭔지 아십니까 푸 초이스 피자를 먹으면서 여러군데 먹으면 그런게 있는거 같애 역시 비싼데는 이유가 있구나 얼마였죠 2만 5천 180원인가 필레이엠 와 한조각에 한 3-4천원 되나보네 아 한조각에 5천원 아니야? 1만 2만 5천 180원인가 하셨던거 같은데 2만 5천 130원 8조각 826 824 826 3,200원? 와 어 그럼 벌써 3,200원 먹은것입니까 메소 7천만 메소 먹었군요 한조각에 7천만 메소 한조각에 7천만 메소군요 자그마치 잼스터노나 14개를 먹었군요 굿 6 5 크으윽 5 5 5 5 3 6 5 4 5 4 5 5 요새 그치 음 맛있네 아주 달아 느끼하지 말라고 토마토를 하나씩 올려놓는 건가 음? 음? 어디서 도루수 아, 지금은 부드분께서 사냥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아래에 정보, 정보란? 거기에 주소 있어요. 렌들짱님께서 하고 계실 겁니다. 렌들짱이 렌들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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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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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조각에 1076. 1076이면 많은 겁니까? 아, 엊그제도 라면 먹었는데. 엊그제, 어제, 엊그제, 엊그제, 엊그제 그거 먹었습니다. 간짬뽕 2개 끓여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키기 전에 그... px에서 파는 짬뽕 면하고 짬뽕붕 면하고... 그리고 하나 뭐지? 아... 아, 떡갈비 떡갈비 먹었습니다. 아, 떡갈비 떡갈비 먹 뿅. 아, 떡갈비 먹었습니다. 아, 떡갈비가 되었고... 됐어요. 고기가 들어가서 고기가 하나둘에 들어간게아니야 봐봐요 만김만호 이걸로 보여줄까 보십시오 고기가 하나 둘 세개 네개요 네개 있습니다 우유 고기 고기를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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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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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만 입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럼 이것으로 악콜라 한잔 먹고 마무리를 할까? 아 이것으로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